최근 5년간 가평군 친환경 쌀이 안양시 학교 급식으로 1,453톤이 납품되어 판로학보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이 2월 21일 안양시를 찾아 350만원 상당의 10kg 쌀, 백호를 기부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여튼 밥앞만 그렸습니다. 와, 진짜 따뜻한 상황에 취했습니다. 너무 압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20kg 한 번 행사를 해서 배급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20kg. 12년 전 얘기해야 되는데 엊그게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